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무엇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오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전 대신 하나님은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 오직 전 대신 하나님은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은 굳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전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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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은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래요.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래요.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래요.